171번 문제입니다. 3번. 자전거를 탑니다. 4번.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172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빈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2번. 버스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3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4번. 교통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73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번.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3번.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4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174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1번.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2번. 버스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3번.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4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습니다. 17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3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4번.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176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옷을 입고 있습니다. 2번.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신발을 벗고 있습니다. 4번.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177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2번. 유리창을 닫고 있습니다. 3번. 물로 불을 끄고 있습니다. 4번. 차에 짐을 싣고 있습니다. 178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1번. 운동을 합니다. 2번. 밥을 먹습니다. 3번. 차를 마십니다. 4번. 잠을 잡니다. 179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무엇을 합니까? 1번. 잠을 잡니다. 2번. 밥을 먹습니다. 3번. 물건을 삽니다. 4번. 운동을 합니다. 4번. 운동을 합니다. 180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번. 한국 노래를 배우고 있습니다. 3번. 서점에서 책을 팔고 있습니다. 4번. 한국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5문 habit Bizon사 nãoihiver고 있습니다. 5문 habit When are we cannot meet customers? 6번. PoonsRot. 40년에는 일은 안athopony의rod dreaming입니다. 1. forests 웃음이 안 Apple walk고 있습니다.